1. 액체를 미리 파하기 위해 분물을 할 때 분물을 지배는 하는 요소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액류와 액공 사이의 마찰약 2. 옥탄이 공기과잉률 1호 연소시 연소가스 중 산소의 몰 분율은? 2. 0.1012 3. 수소 4kg을 과잉공기 개소 1.4의 공기로 완전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연소가스 중의 산소량은 약 몇 kg인가? 4. 12.8 4. 수소 1kg을 공기 중에서 연소시켰을 때 생성된 건연소 가스량은 약 몇 SM3인가? 단, 공기 중의 산소와 질소의 함유비는 21V%와 79V%이다. 2. 21.07 5. 액화석유가스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 상온 상압에서는 액체이다. 6. 다음 중 분젠식 가스 버너가 아닌 것은? 4. 플라스트 버너 7. 저위발량 93766kJSM3의 C3H에 있을 공기비 1.15 연소시킬 때의 이론 연소 온도는 약 몇 kg인가? 단, 배기가스의 평균 비열은 1.653kJSM3K이고 다른 조건은 무시한다. 4. 1856 8. 연료의 중량 분율이 다음 조선과 같은 갈탄을 연소시키기 위한 이론 공기량은? 양 몇 SM3인가? 3. 3.03 9. 다음 중 연소 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4. 연소용 공기의 공기비 10. 가연성 혼합가스의 폭발한계 측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용기의 두께 11. 연소장치의 연소요율식이 1대식에서 HC는 연료의 발열량 H1은 연재 중에 미연탄소에 의한 손실을 의미한다면 H2는 무엇을 뜻하는가? 3. 불완전 연소에 따른 손실 12. 환혈실의 전열면적 M2와 전열량 kcalH 사이의 관계는? 단 전열면적은 F, 전열량은 Q, 총괄 전열 개수는 V이며, TM은 평균 온도 차이다. 1. Q는 F 곱하기 VTM 13. 가스번호로 연료가스를 연소시키면서 가스의 유출속도를 점차 빠르게 하였다. 이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는가? 1. 불꽃이 엉클어지면서 짧아진다. 14. 배기가스의 분석값이 CO2 11.5%, O2 2.0%, N2 86.5% 이었다. 이때 공기비는 얼마인가? 1. 1.1 15. 가연성 혼합기의 폭발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이중용기 사용 16. 고체 연료의 일반적인 연소 형태로 볼 수 없는 것은? 2. 유동층 연소 17. 연소가스의 조성에서 O2를 옳게 나타낸 식은? 단 로 이론 공기량, G 실제 수변소 가스량, N공기비이다. 4. 18. 공기와 연료의 혼합기체의 표시에 대한 설명 중 오른 것은? 4. 당량비는 실제 연공비와 이론 연공비의 비로 정의된다. 19. 연소 계산에서 열정산에 대한 정의로 오른 것은? 2. 발생하는 모든 이별과 출혈의 수지 계산 20. 다음 기체 연료 중 고위발 열량이 가장 큰 것은? 2. 천연가스 21. 20도씨 500킬로파스칼의 공기가 들어있는 2미터 3 최적인 탱크가 있다. 탱크 속의 공기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온도 40도씨가 되도록 하려면 몇 케이지의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가? 단, 공기의 기체 상수는 0.287KJKGK이다. 1. 0.76 22의 식은 이상기체의 밀폐기에 대한 압추기를 나타낸다. 이 식이 적용될 수 있는 과정으로 오른 것은? 1. 등온과정 23. 상법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 평형이든 비평형이든 무관하게 존재하는 관계식이다. 24. 그림과 같이 두 개의 단열 변화와 두 개의 등압 변화로 되어 있는 가스터빈의 이상적 사이클 효율은? 2. 25. 일정 정압 비열을 가정하고 공기 100kg을 400도씨에서 120도씨로 냉각할 때의 엔탈피 변화는? 3. 다시 28000KJ 26. 다음 맨킨사이클의 TS선도에서 사선부분 4-5-6-7-4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1. 수증기의 과열에 의한 추가적 1 27. 증기터빈 노즐에서 분출하는 수증기의 이론속도와 실제속도를 각각 CT, CA로 표시할 때 초속을 무시하면 노즐 효율 에타엔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 에타에는 2 28. 유동하는 기체의 압력을 피, 속력을 V, 밀도를 로우, 중력 가속도를 G, 높이를 Z, 절대온도 T, 정적 비열 CV라고 할 때 기체의 단위 질량당 역학적 에너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4. CVT 29. 건도 X인 습증기 1kg을 동일한 압력에서 가열하여 과열증기를 얻었다. 가열하여야 하는 열량은 얼마인가? 단, 이 압력에서 포화액의 엔탈피는 HF, 포화증기의 엔탈피는 HG, 증기의 평균 정합 비열은 CP, 과열도는 A이다. 1. 플러스 CPA 30. TS선도에서 그림과 같은 사이클은 어느 사이클인가? 단, 2-3, 4-1 과정에서는 압력이 일정하다. 3. 브레이턴 사이클 31. 온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온도가 10도씨 올라가면 절대 온도는 283.16K 올라간다. 32. 유체가 담겨있는 밀폐개가 어떤 과정을 거칠 때 그 에너지식은 U12는 Q12로 표현된다. 이 밀폐개와 관련된 일은 팽창일 또는 압축일 뿐이라고 가정할 경우 이 개가 거쳐간 과정에 해당하는 것은? 단, U는 내부 에너지를 Q는 전달된 열량을 나타낸다. 3. 정적과정 33. 일반적으로 팽창 벨브에서의 냉내 상태 변화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하는가? 4. 등엔탈피과정 34. 열역학 제2법칙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4. 열과 일은 변환이 가능하며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35. 10도씨와 80도씨 사이에서 작동되는 카르노능동기의 성능기수는 얼마인가? 4. 4. 04. 36. 정압과정에서 마이너스 20도씨의 탄산가스의 체적은 0도씨에서의 체적에 얼마가 되는가? 4. 0.927. 37. 다음 중 어떤 압력상태의 과열 수증기 엔트로피가 가장 작은가? 단, 온도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4. 20기약 38. 비가역 사이클에 대한 클라우시우스의 적분은? 2. 39. 비열 4.184KJKGK인 물 15kg을 0도씨에서 80도씨까지 가열할 때 물의 엔트로피 상승은 약 몇 KJK인가? 2. 16.1. 40. 냉동 사이클을 비교하여 설명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4. 공기 사이클은 최고의 효율을 가진다. 41. 다음 중 미세한 압력차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압력계는? 1. 경사만오미터 42. 유효 숫자를 고려하여 52.2 플러스 0.032 플러스 3.517일을 계산할 때 맞는 것은? 4. 55.8 43. 측정하고자 하는 상태량과 독립적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기줄량과 비교하여 측정, 계측하는 방법은? 4. 영입법 44. 용적식 유량계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구조가 간단하다. 45. 피토관의 전압을 PT, 정압을 PS, 유체의 비중량을 감마, 중력가속도를 쥐라고 하면 유속 부위를 구하는 식은? 2. 46. 다음각 습도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저항식 습도계는 직류전압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47. 연소분석법으로서 산소와 시료가스를 피펫에 천천히 넣고, 백금선 등으로 연소시키는 방법으로 우일클레법이라고도 하는 방법은? 3. 완만연소법 48. 물을 함유한 공기와 건조공기의 열전도율의 차이를 이용하여 습도를 측정하는 것은? 3. 서미스터 습도센서 49. 열전대의 냉접점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냉각을 하여 항상 0도씨를 유지한 점이다. 50. 색온도계의 색깔에 따른 온도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3. 매우 눈부신 흰색, 마이너스 2000도치 51. 바이메탈 온도계에서 자유단위 변이거리 델타의 각질 구하는 식은? 단 K는 정수, T는 온도변화, 알파는 선팽창 개수이다. 2. 델타 KLETH 52. 서미스터의 재질로서 부적당한 것은? 4. AI 53. 오리피스 벤트리관을 이용하여 유량을 측정하고자 할 때 다음 중 필요한 것은? 1. 측정기구 전, 9의 압력차 54. 피드백제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일부 고장이 있어도 전생산에 영향이 없다. 55. 점도 단위인 1파스칼S와 같은 값을 가지는 단위는? 1. KGMS 56. 다음 중 간접식 냉면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3. 플로트식 냉면계 57. 다음 중 유량 측정의 원리와 유량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유체에 작용하는 힌터빈 유량계 58. 적분 동작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편차의 크기와 지속시간이 반비례하는 동작이다. 59. 전자유량계의 측정원리는? 2. 패러데이 법칙 60. 다음 중 온도계의 분류가 다른 하나는? 3. 광장관식 61. 반규석질 내화물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열에 의한 치수 변동률이 작다. 62. 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의 용량은 몇 KW를 1TH로 계산하는가? 3. 697.8 63.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그 측정 결과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관련 규정 개정 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정답 처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4. 61. 64. 다음 중 평균효율관리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은? 2. 승용자동차 65. 터널요의 세계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용융부 66. 샤모트 질벽돌의 주성분은? 1. AL-2O3, ESIO2, 2H2O 67. 용융석경을 방사하여 제조하며 용점이 높고, 내약품성이 우수하며, 최고 사용 온도가 약 1,100도씨인 단열재는? 4. 세라믹 화이버 68. 에너지 사용계획의 검토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폐열의 회수 활용 및 폐기물 에너지 이용 기술 개발의 적절성 69. 관의 신축량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신축량은 관의 열팽창 개수, 길이, 온도차 등에 비례한다. 70. 보온제의 열전도 개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온도가 상승하면 열전도 개수는 감소된다. 71. 강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부식에 강하다. 72. 작업이 간편하고 조업 주기가 단축되며, 유체의 보유회를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인 반연속 식이유는? 1. 셔틀려 73. 시공업자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단체는 개인으로 한다. 74. 보온면의 방산연량 1100kg EM2, 나면의 방산연량 1600kg EM2일, 때 보온제의 보온 효율은 약 몇 퍼센트인가? 2. 31. 75.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30만 TOE인 자가 구역별로 나눠 에너지 진단을 하고자 할 때 에너지 진단 주기는? 3. 3년. 76. 용선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동압금, 경압금 등 비철 금속 용해로로 주로 사용된다. 77. 다음 그림에 맞는 로의 명칭은? 2. 고로 78. 보일러에 부착하는 안전벨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중추식 안전벨브는 벨브 위에 추를 올려놓아 증기압력과 수직이 대기하여 고압용으로 적합하다. 79. 특정 열사용 기자재 설치 시공 범위가 아닌 것은? 4. 금속균열로의 배관 80. 배관설비의 지지에 필요한 조건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3. 배관설비의 진동과 소음을 외부로 쉽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81. 보일러 내에서 물을 강제 순환시키는 이유로 오른 것은? 2. 보일러의 압력이 상승하면 포화수와 포화증기의 비중량의 차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82. 보일러와 압력 용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계산식에 의해 산정되는 두께로서 부식 여유를 포함한 두께를 무엇이라 하는가? 3. 최소 두께 83. 보일러의 성능 계산 시 사용되는 증발율에 대하여 가장 옳게 나타낸 것은? 4. 전열면적에 대한 실제 증말량과의 비 84. 유체의 압력 손실은 배관 설계 시 중요한 인자이다. 다음 중 압력 손실과의 관계로서 틀린 것은? 3. 압력 손실은 관의 길이에 반비례한다. 85. 송풍기 압력이 20kPa 연소 가스량이 1500m3민 송풍기 효율이 0.7일 때 송풍기의 실제 소요 동력은 몇 kW인가? 4. 786 86. 다음 열설비에 사용되는 관중관내 유속이 30에서 82색 정도로서 가장 빠른 관은? 4. 과열 증기관 87. 보일러 실내에 설치하는 배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배관의 이음부와 전기계량기와의 거리는 3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88. 노통식 보일러에서 파형부의 길이가 230mm 미만인 파형 노통의 최소 두께를 결정하는 식은? 기는 노통의 파형부에서의 최대 내경과 최소 내경의 평균치, c는 노통의 종류에 따른 상수이다. 4. CPDC 89. 맞대기 용접은 용접 방법에 따라 그루브를 만들어야 한다. 판의 두께 20mm의 강판을 맞대기 용접 이음할 때 적합한 그루브의 형성은? 4. H형 90. 퀘렌투브 열교환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현장 제작이 가능하여 좁은 공간에 설치가 가능하다. 91. 최고 사용 압력이 1.5MPa를 넘는 강철 제보일러의 수압시험 압력은 최고 사용 압력의 몇 배로 와야 하는가? 1. 1.5 92. 벽돌을 105도C에서 120도C 사이에서 건조시킨 무게를 W. 이것을 물속에서 3시간 끓인 이후 유지시킨 무게를 W한 물속에서 꺼내어 표면 수분을 닦은 무게를 W2라고 할 때 부피 비중을 구하는 식은? 1. W 93. 보일러 계속 사용 검사 기준의 순수 처리 기준이 아닌 것은? 4. 전기 전도율 0.05 USC의 미하 94. 압력 용기를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압력 용기의 천정과의 거리는 압력 용기 본체 상부로부터 1m 이상 이어야 한다. 95. 입형 보일러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증기실이 커서 내부 청소 및 검사가 쉽다. 96. 전열면에 비등 기포가 생겨 여유 속이 급격하게 증대하며 가열면상의 서로 다른 기포의 발생이 나타나는 비등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2. 핵비등 97. 리베시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기밀작업 시 리베팅하고 냉각된 후 가장자리에 코킹 작업을 한다. 98. 수관 1개의 길이가 2500mm, 수관의 내경이 60mm, 수관의 두께가 5mm인 수관 100개를 갖는 수관 보일러의 전열면적은 약 몇 엔투인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1. 40 99. 다음 중 원통형 보일러가 아닌 것은? 4. 다꾸마 보일러 100. 1시간당 35kg의 연료를 연소하여 열이 전보일로 변환된다면 발생하는 동력은 몇 마력인가? 단, 연료 1kg의 발열량이 6800kcal이다. 1. 376